안녕하세요. 엉터리 다영맘입니다. 아우, 엄청 춥습니다. 지금 이야, 지금 삼동으로 열어봐. 아니요. 됐다. 대박. 이야. 정말 춥습니다. 어. 충농이. 엉터리 다영. 아. 네. 아. 너무 춥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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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도가 7도 지금 여기 헬스하우스 온도 7도입니다 입구에는 참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을래? 소금하십니까 지금 신문지로 보온 덮개 두 장씩 덮고 있는데요 와 날씨 오늘 진짜 춥습니다 완전 추워요 그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신문지로 모자리 덮어놓고 저는 퇴근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와 드디어 영도로 떨어졌네요.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신문지 이렇게 신문지로 모자리 덮어놨습니다. 신문지 2장씩 덮어놓고요. 여기 보시면 신문지로 다 퇴근하고 지금 상태 보러 나왔는데 좀 볼까요? 아우 괜찮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영하 0.7도로 떨어져 있네요. 이야 오늘 진짜 최강 안팝니다. 제가 먼저 17도 될 때도 고드름 있을 때도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오늘은 진짜 최강 안팝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물을 마음에 주었다라면 이거 다 얼었을 건데 다행히 물을 아껴서 그 밑에는 물이 그렇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다행히 이거 독일 샴페인인데 보십시오. 여기는 덥지도 않았습니다. 괜찮습니다. 잘 지내고 있고요. 이거는 조명관수 해로 안으로 들어간답니다. 이야 이렇게 해서 제가 보시다시피 신문지로 마이너스 0.7 떨어진 거는 요번이 처음입니다. 근데 얼지는 않았어요. 보시다시피 최강 한파에도 잘 버텨든 아이 이야 이거 창은 조금 얼음 같네요. 여기 대박 바람이 밑에서 들어와서 여기저기 한번 이렇게 둘러봅니다. 얼음 아이는 지금 그거 창만 창만 지금 하나 위에 살짝 냉에 입은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지금 괜찮습니다. 오늘은 이거를 걷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두어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라울인데 라울이 등에 굉장히 약한데 어 살짝 어 대박 이거 줄리아나가 살짝 얼은 듯이요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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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른 거는 지금 괜찮은데 러블리 로즈는 이상이 없습니다. 끝도 없네요. 얘들 러블리 러블리 로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요구도 살짝살짝 보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. 줄리아나가 냉에 좀 약하네요. 줄리아나 이쪽에도 줄리아나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줄리아나는 괜찮네요. 여기 위에 이쪽은 좀 괜찮은데 여기 바닥에 있는 아이가 한두 개 얼었네. 음 음 뭐 그래도 좀 그래도 또 날씨가 저기하면 녹으니까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 무사히 잘 있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최강완카 와우 데뷔는 잘들 하셨는지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엉터리다 다행만 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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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